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1일 시청사 건립 설계 공모 재공구를 냈습니다. 1제곱미터당 공사비는 약 292만원 선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3,03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8,151제곱미터로 통합시청사의 물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투자심사 결과로 공모를 한 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합니다. 예측하건대 결국 총사업비는 1,000억 원가량 증가하여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3,039억 원으로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공사비와 관련하여 국제공모 설계 건축비는 실제 시공을 앞둔 실시 설계 완료 단가로 1제곱미터당 351만 원으로 본관동이 철거되었으니 공사는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현 이범석 시장의 건축비 추정 단가는 기준 단가에 제대로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비교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임 시장의 국제공모 건축비보다 무려 400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으므로 기 투입된 설계비 97억 4천만 원은 매몰시켜도 이득이라고 주장하여 지금의 설계 재공모의 명분이 되었으므로 이범석 시장께서는 비교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미래 청주시를 위하여 100년 대계를 보고 시청사 설계를 공모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설계 공모 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본관동 존치 유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었고 향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근무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퇴근의 일률적인 근무 패턴이 재택근무, 유연근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세계적 IT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고 기업들의 사업들은 가변적인 업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실험했던 것이 빛의 나움이었습니다. 고정사무실, 고정좌석제에서 가변적이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도 쉽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기존 시청사 설계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올해도 세계는 유례없는 더위와 물난리, 산불 등의 기후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입니다.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중요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로 탄소배출 제로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따르게 되고 그와 함께 공유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10년이면 다가오게 될 탈탄소 시대에 맞추어 대중교통의 이용과 공유자동차 활성화에 부응하는데 시청사가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안의 시청 주차장은 필요 최소한 공간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설계를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본관동이 철거되었으니 그에 맞게 설계 변경을 통해 백년백의 시청사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노잼도시라는 청주의 전 세계적 건축물로 시청사를 만들어 서울 동대문 DDP, 원주 뮤지엄산, 제주본태박물관 등 유명 작가 건축물로 관광 명소가 된 지역을 교훈 샀는다면 97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혈세 낭비 논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천억 원 이상의 청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통합시청사를 짓는다면 그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세계적인 건축 설계안을 폐기하고 재설계한다면 청주시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